안녕하세요. 왜그린티비입니다. 네, 오늘 언박싱하고 늦은 퇴근인데요. 이 아이들이 주황색이에요. 주황색인데, 카메라 불빛이 비치니까 분홍색으로 보여요. 저도 철주가 하나 키운다는 게 왜 그리 못 키웠을까요? 철주가 지금 피는 건가요? 오, 많이 올라오네요. 많이 맺혀있네요. 어머, 야. 딸이 나누네에서 먹고 남은 음식 찌꺼기, 음식 쓰레기 버리러 갔는데 저는 잠시 기다리다가 눈을 돌려보니 이렇네요. 이렇게 예쁘네요. 이거 다 피면 얼마나 예쁠까요? 가격하고 이렇게 해서 번호 먹여서 이렇게 이렇게 해드리려고 이렇게 하고 올려오네요. 도저히 되지 않았어요. 그래서 지금 그냥 언박싱만 해놓고 네, 무책임하게 퇴근을 했습니다. 오늘도 편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. 이상 애그린티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